그만 말아 질령 제발 이 ㅆ.. 진짜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오늘의 컨텐츠 피코파크2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게임이고요 피코파크 모르시는 분들 그냥 알아서 이해하라고 크크 전했으니까 보면서 이해 가능한 멀디플레이 협동 퍼즐 게임 이 부분은 뭐 아니야? 바로야? 그걸 떨어질 줄은... 아이 뭐하아! 어떻게 올라가? 내 머리 위로 타고 올라가 웃고 저기 왜 아이컨택하고 있어? 쉬이이이이이이이이 이렇게 처음에는 조작권 헷갈려가지고 조금 연습 좀 할게요 협동 게임 가서는 제 잘못이죠 아 죄송합니다 알면 됐다 딱 봐도 점프 뛸 수 있는 샘펄린 아님? 나머지는 어떻게 가? 뭐 있을 거예요 형 저희는 뭐 어떻게 해요? 누르면 우리 튕겨 나왔나? 우리 점프 할 수 있어 오옹 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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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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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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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ustralia 아 여기서 열쇠를 챙길 수 있겠구나 어우 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으악 으악 그 녀석한 게 있다가 밟고 싶은 곳 아아 오우 버튼을 7결 밟고 와야 되나 보네 이거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밟지 근데? 뭐 버튼 누르면 열릴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내가 먹고 오겠지 아래 한 명 가야 돼x2 악내가 빠져가지고... 상대로 다 가 있는데... 가루야! 야 닫지마! 야! 물부터 열고 야! 히히 리얼 붕쇄잖아 이거 못 나가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나가는데 연희 어린이 풀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풀어! 노력으로 해보세요 난 왜 못 가는거지? 점프를 해 미친놈아 연희 형 꼴찌 꼴받냐? 예 클리어 연희 형 막 뒷목에서 뭐하다가 금킨거 같은데 괜찮아? 점심 나올거 같아 진짜 이거 맞으면 죽잖아 오케이 오케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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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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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거 땡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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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앞으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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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해 가만히 있어 우리중에 피지컬도 제일 안 좋은게 뭐하노? 자기소개 하지마라 한 명만 싸우 한 명만 한 명 쌓으면 안전하게 가잖아 자 여기서 오케이 그대로 출델폰 야 우리끼리 다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마 쟤발. 나 가만히 있잖아. 유짬미가 연히형 개팬다. 연히형구석에 몰아놓고 팼어. 나지 그랬어, 형. 천천히 가자. 사이저고 거리두기. 내가 안 갈게. 님들씨, 나 이거 크리플 악셀. 모임그 오케였어. 야, 우리 하나씩 반ais прот다. 엄, 조심조 immun음. 오지마, 살아. 아니, 야, 어지만 했어도 이미 점프했어. 뭐였어! 쟈! 아! 야! 아니! 아! 블록킹! 아 잠깐만! 어... 나 모랏다 벌써 반피는 괜찮나 이거? 블록킹! 이거 오늘 버튼 안 눌러야 돼 제발 가만히 있어 도망가 야 쟤가 돼? 개자식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야, 뭐 자기야 잡히면 죽어 제발 야, 아, 씨, 이 말 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네, 끝까지 으아악 으쌰, 으쌰, 으쌰 어어, 미안해, 오지마 벌레같은 녀석 하하하, 벌레같은 녀석이라니 하하하하 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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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가지마 으하하하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각자 자기 자리에만 있어, 각자 자기 자리에만 야, 가만있어 루이가 멈췄어, 루이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네네네, 내가 넘어갈게 네네네, 내가 넘어갈게 열쇠를 줄게, 내가 넘어갈게 야, 열쇠를 열쇠를 안 낳고, 나 안 낳고 넘길 수 있어요 됐어. 그렇지 열쇠 가져가. 형 반대를 보세요. 반대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 천천히 다가가. 루야 니가 열어 그냥. 따라. 제발 루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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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루야. 난 안 참아. 뭐야 이거? 페이스바를 눌러 스킬을 사용. 오. 뭐야. 루이는 저쪽이 맞아? 몰라. 아니 나를 나는 나는 뭐 두장님이 대신 끌었어. 아니 아니 이게. 내 말 들어봐. 자 버려봐. 오케이. 밟지마 제이형. 놔 제발. 나 미라 될 것 같아. 나 양쪽으로 다 빨려 그냥. 잠깐만 왜 안 빨려. 아니 잠깐만. 반대쪽을 빨아야지. 어? 늦잠이 씨 말 미라 되겠어. 아니 이러면 안 빨린다니까. 늦잠아 너도 왼쪽 보라고. 아니 늦잠이도 반대쪽 빨아야지. 안 빨리고 있는데 반대로 끌봐요. 하하하하. 좋아. 이제 끌었어? 다 끌렸지? 어. 얘 보내고 한다. 오른쪽 보고 스페이스바를. 끌어 끌어. 끌어 끌어. 어 끌어 끌어 끌어. 어 끌어 끌어. 어 끌어 끌어 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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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야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외라가. 기다려. 외라가. 외라가.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왼쪽 끝에 붙는 거예요? 바로 붙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시작하도록 하죠! 연희랑 루이가 해야 돼요! 이제 빨게요 시작하죠! 갑니다! 빨고 있어야 돼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꿨다고! 반대로 돌리려면 그만 빨아줘 제발! 나 좀 그만 빨아 제발! 자 자 이제! 자 반대로! 반대로 준비! 그럼 바로 오른쪽으로! 목돌근다고 시발 그만! 아 제발 진짜! 제발 그만 빨아! 반대로 못 돌리자고! 그만 빨아 제발! 혹시라도 너희 악단들 이거 이상한 사이트에 올리지 마라. 그만 빨아 제발! 제발 X발 진짜! 제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근데 방금은 아 마지마는 내 잘못 아니야 마지마는 마지마는 내 잘못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앞으로 간 다음에 자, 돌았으면 스페이스 봐 됐어 빨아주고 아 자 돌았어 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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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라 x2 오케오 오케이 오 됐어 x3 됐어 x3 와 와 와 은리지마 개자식아 제발 와 제발 와 둘 다 이리와 나 귀 청소 당하는 거 같아